안녕하십니까 히어로그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셀카도 안 찍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출입증으로 이거 세 번 눌러보세요 아래꺼 이거? 네 됐다 네 이렇게 불러요 고마워 파이팅 자 백스테이지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봄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영웅에서 앙상블 독립군을 맡고 있는 이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영웅 앙상블 지승윤입니다 벌선이? 하하하하하하하 이따 뵙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안중근 우리 요즘 화제잖아요 우리 손가락 끈기 아 저거 화제에요? 화제입니다 이거 MD로 혹시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익은 MD 아무튼 덕분에 아주 공연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장했습니다 형 지금 그럼 가야 돼요 나 가야 돼? 네 안녕하십니까 아들 이거 한번 쪼어줘 하하하하하하하 너무 태가 누드톤인데요? 그거는 얼마야? 2천원이에요 2천원이에요 찡 오 형 이거 다가올린다 오오오오오 러닝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분장 팀들 너무 사랑스러운 정모라고 하자 더 사랑스러운 정모 팀장님 팀장님 분장에 늦는 배우들이 못해 왔고 있어요 분장 늦으면 어떻게 되지? 손 들고 있어요 저희 분장실에는 우리 분장 팀들이 운영하는 다방이 있어요 단지 다방이라는 건데 여기 보이시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좀 원래는 저희가 먹으려는 메뉴들인데 너무 많이 얻어먹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배우들이 돈을 주고 사겠다 또 이렇게 소소한 우리 분장실의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자 무대가 좀 밝아졌죠 이번 블로그는 어디야? 으 kolej punto 아 말 좀 제가 알고 있는 이빈욱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성대에 최대한 무리를 주지 않고 목을 푸는 방법 중에 이렇게 애기 울음소리처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연 화이팅입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특수효과 파트를 맡고 있는 장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설이 바람 강풍기 제가 한번 맞아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실험을 위해서 강풍기 얼마 안 떼나 otr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머리는 몇 년 동안 기르신 머리예요? 제가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자르고 기른 머리예요. 오 그렇구나. 자 소개해 주십시오. 지발걸이 때 노즙하러 돌아갑니다. 방금 하러 어려운데 그래도 재밌어요. 형랑 같이 하는 거. 저도 너무 좋아요. 나도요. 그러니까 멀어오세요. 네. 영국 꼭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황현입니다. 예. 형의 연주를 들으면서 항상 감정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 연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죠? 보컬과 지휘의 중간 지점에서 양상부를 잘 끌어내자. 너무 지휘만 따라가도 너무 보컬만 따라가도 지휘자의 의도를 잃게 되고요. 중간에서.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 안녕하세요. 뮤지컬 영웅의 지휘자 김문정. 피아노 이주환. 플루스타일 백진용. 입니다. 저희가 히트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안중근이 총을 쏘거나 할 때 시작. 귀를 이렇게. 아 진짜? 만두도 막 떨어지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오케스트라분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여기가 오케스트라 대기실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김지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첼로를 하고 있는 오동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박가은이라고 합니다. 너무 뜻깊은 작품을 함께 하게 돼서 고광스럽습니다. 뮤지컬 영웅에 바라는 게 있다. 계속 20년 30년 쭉쭉 계속 공연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에게 또 한마디 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하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를 담당하는 서영도로 갑니다. 정말 절찬이에 펼쳐지고 있는 영웅. 맞공 얼마 안 나왔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뜨거운 감성을 꼭 느끼시 바라면서. 올 여름 공연기를 강타할 영웅.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